자, 겨, 경기 샷 됐습니다. 랄리프트 딱 찍어줘도록 하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티온, 롤티어가 며칠에요. 이러시는데, 저는... 에에에에에에... 어,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아... 무슨 말했죠, 제가 방금? 얼티니, 뿌잉뿌잉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아니, 내가 뭐 뿌잉뿌잉하는 기계도 아니고, 씨붕스야. 내가 뭐 애교를 너한테 왜 부린데, 씨붕아. 어? 어? 뿌잉뿌잉?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미쳤네요. 자, 일단 요번 경기는 한 번 파이블럭필드 오랜만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블럭필드. ET클라스를 증명할 수 있는, 자, 프로투스전에, 파이블럭필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색하지마라. 나도 무한하다, 씨붕들아. 정색하지마. 그런거 하지마. 자, 일단 바로바로. 레파토리 좀 바꿔라 이러시는데, 에에에, 니가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자아. 자아. 자,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쭉쭉 찍어내도록 합니다. 좋아요. 어, ET형 나왔어? 인사해줘 이러시네. ET 남친. 어, ET 남친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데리멘트북 쭉쭉 찍어주고 있어요. 아,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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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찌. 아잇. 그쵸. 찍찍 찍는게 아니라, 축축 찍어주면서. 그쵸. 자아. sci으로 ya' 지은 travelling tiens 찌. 케팀 offika 100mm 웃음이 안돼. 왜이래. 자아. 으어, 일로와. 자. 자, 잠깐만. 바로바로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시면 좋아요 일단 바로바로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연애하지마라 은퇴가 이러시네 뭔소리야 저건 또 가만있었구만 나 방송하고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일단 바로바로 사내마한테 정찰 들어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티는 마지막으로 피본게 언젠가 이러시는데 어째 이 새끼야 자 일단 바로바로 어제 똥싸다 티 피 봤어요 어제 똥마라여서 똥쌌는데 피 나왔죠 미쳤네요 똥꼬에 피가 지렸죠 일단 그러면서 중요한게 그게 아니야 일단 입구를 쳐맞고있구요 사내마한테 빌드를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8배로 빌드가 완성이 됐고 이러면 사내마가 생각하는게 좀 많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 이 티님 애교 떨면 귀엽다고 생각함이라시는데 당연하지 그쵸 당연히 내가 애교 떨면 당연히 귀엽지 너네는 끔찍하겠지만은 너네가 하면 끔찍하겠지만은 역시 제가 하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쓰러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더러워서 자 근데 바로바로 딱 쭉쭉 찍어요 와 사내마 정찰 클라스 그래서 정찰이 한 번에 안됐어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계속 정찰을 가니까 이거 좀 약간 불안한데 그지 불안하는게 아니라 불안하다고 자 일단 안마당 쪽으로 가봅니다 아 클라스 야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다 이게 왜 지금 기가 막힌다고 얘기를 한거면은 왜 했냐면은 지금 개쩌는게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제비들을 못봤어요 완전 모르는 그런 상태 완전 무방비 상태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얻어맞을 수 밖에 없다라는거 자 해보세요 아 이거 끝내자 예 끝내자 이거는 끝내야될 것 같아 내가 봤을때 여기서 질질 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지 내가 왜 질질 끌어 예 난 남잔데 남자니까 가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죄송합니다 가자 잘못본거같은데 뭔가 잘못본거 같은데 이거 잘못본거 같은데 네 카카루죠 자 카카루 뽑고 있네 자 일단 쭉쭉 찍어야 됩니다 자 카카루 자 카카루가 할 때 뭐 시야를 밝혀주면서 굉장히 승리의 카카루였거든요 방금 자 선생님 입고쪽 입고쪽 근데 살려면 리버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문제는 E.T 클라스가 너무 높다라는거 지금 자 아직 안났어 아직 안났어 리버 스킬업 아직 멀었어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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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어디갔어 나 마린 어디갔어 뭐야 나 백원 이 뱅 슬쩍 시원 뱅 Epic 디자이너 즉 스킬 circ돈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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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압맨 내 무얼지 저거는 것 같죠? 아멘 아멘